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렘 작은 마구깐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채였다운데 버려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렘 작은 마구깐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채약 가운데 버려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